마지막으로 찍고 끝낼게요 어차피 만화도 올라오더라고 언제, 어디서 그렇게 찍고 계시는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 아 최고, 최고! 맛있다! 헤어진 계절 잊혀진 계절? 어떻게 부르더라고요? 10월이 마지막까지 지금도 기억하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 10월의 마지막 밤은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빨리 써줘요 그대의 진심인가요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를 급하게 지금 앞에 막 쓰고 있었어요 그날의 쓸쓸했던 기억이 맞아요? 추억이에요 제가 그날에 하고 급해서 안 적어가지고 네, 이쪽도 갈게요 남자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름 인식이 역 Hip Demon 아, 여기차? 마지막 ladder 좀 더 저는 nom 이때 tips 그의 이중 대답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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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봐라 잘 가라 나를 비춰라 이 따직과 사랑 몇 번은 너 할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멀리 만나갈테니 조심히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! 안녕! 안녕! 이형이에요! 부산에서 왔어요!